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남상호 소방망제청 차장은 지난 12일 여름철 풍수회를 대비해 경기지역 공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남상호 소방망제청장은 지난달 27일 발생한 지하철 3호선 도곡역 방화 현장에서 신속한 대체로 대형 참사를 막은 용감한 의인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네, 만 뉴스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제 394차 민방위의 날을 맞아 오는 20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화재 대피 훈련이 실시됩니다. 이번 훈련은 진도 여객선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최근 화재 사고도 늘고 있어 전국민이 참여하는 화재 대피 민방위 훈련으로 실시하는데요. 오후 2시 정각에 전국에 동시 훈련 경보 음성 안내가 나가면 건물주나 건물 관리자는 건물 화재 비상배를 울리고 옥내 방송을 해야 하며 주민은 화재 시 국민 행동 요령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면 됩니다. 소방방제청에서는 전국민 화재 대피 훈련으로 대형 마트, 백화점, 터미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혼란스럽지 않도록 미리 집중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에는 시군구별로 긴급차량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긴급차량 길터주기 불시 출동 훈련도 함께 실시됩니다. 다만 강화, 연천 등 접경지역 15개 시군구는 예전처럼 민방공 대피 훈련이 실시돼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주민과 차량의 이동이 통제되며 유도요원의 안내에 따라 가까운 지하대피소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15개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주민 이동 통제와 교통 통제는 하지 않고 철도, 지하철, 항공기, 선박은 정상 운행되며 병원도 정상 진료가 이뤄집니다. 가상태풍 발생을 대비한 여름철 자연재난대응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이번 훈련은 제11호 태풍 노을이 한반도를 통과 중이라는 가상상황을 설정해 실시됐는데요. 17개 시도, 227개 시군구가 훈련에 참여해 태풍 진행 상황에 따라 기관별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하고 13개 협업기능별 현장대응 및 수습상황 보고와 중대본 훈련 메시지 전파에 따른 지자체 처리 결과 보고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훈련을 통해 기관별 협업기능의 부족한 부분을 개선, 보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소방망제청은 평상시 이러한 훈련을 통해 지자체의 풍수의 대응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남상우 소방망제청장은 강원도 소외복구공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지난해 강원도는 호우 피해로 207세대의 이재민과 707억 원의 재산 피해, 도로, 하천 등 1,750곳의 공공시설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이 중 1,564곳은 복구가 끝났고 186곳은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남상우 소방망제청장은 강원도 춘천시 약사지구와 평창군 대미천 수해복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을 둘러보고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조치와 함께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서 우기 전에 복구공사가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조성완 소방망제청 차장은 지난 12일 여름철 풍수회를 대비해 경기 지역 공사 현장을 점검했습니다. 조 차장은 경기도 화성 동탄 2지구 택지개발 사업장에 있는 저류지와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택지개발로 인해 재해 위험 요인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또 용인시 학일 2호 저수지 정비사업장을 방문해 저수지 관련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만큼 정비사업 추진 시 예경보 체계 구축 등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남상우 소방망제청장은 지난달 27일 발생한 지하철 3호선 도공역 방화 현장에서 신속한 대처로 대형 3사를 막은 용감한 의인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소방망제청은 지난해부터 재난 현장에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을 세운 사람을 의인으로 선정해 시상해 오고 있는데요. 권 씨와 이 씨는 각각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의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이상 한 주간의 네마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